매일 듣는 영어 뉴스, 본 영상을 통해 저번 시간이지만 꾸준한 연습으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낙수물이 바위를 뚫듯이 직독직해, 직청직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어청취 도우미 귀투라미가 함께합니다. 지난 뉴스의 복습입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탄자니아 출신 작가에 관한 소식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대만 총통 차잉원의 국경절 연설에 관한 소식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연설에 대응해 어떠한 언급을 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뉴스의 이야기입니다. 차잉원 대만 총통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 주권과 민주주의를 소화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례 국경절 기념행사에서 그녀의 발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설 외에 나왔는데, 그는 이 연설에서 양측의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페이에서 존 서드워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데, 청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눈을 감고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받아쓰기입니다. 빈칸을 채워보시는데 한글로도 괜찮습니다. 빈칸만이 아니라 뉴스 전체를 받아 써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이번에는 대본을 보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타이 방안의 권 había 무사히 선고 타이페이가 사상으로 시작합니다. 원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Pledge. To formally promise.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To give or do something. 뭔가를 주거나 뭔가를 하겠다고 약속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 government pledged their support for the plan. 정부는 그 계획에 대해서 그들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Sovereignty. 발음에 의하셔야 되겠는데요. Sovereignity. 이런 식이 아니고요. Sovereignty가 되겠습니다. Complete power to govern a country. 한 나라를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한. 주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country claims sovereignty over the island. 그 나라는 그 섬에 대해서 완벽한 주권을 주장했습니다. Unification. The act to a process joining people, things, parts of a country, etc. together.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 또는 나라에 편입하는 과정을 얘기하죠. So that they can form a single unit. 그래서 하나의 단위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통합, 통일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 unification of Germany 하면 독일의 통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orrespondent. A person. 어떤 사람이죠. Who reports news. 네.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인데요. From a particular country. 특정한 나라. Or on a particular subject. 네. 특별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보도하는 사람이죠. For a newspaper or television or radio station. 어떤 신문이나 TV나 라디오 방송을 위해서 하는. 특파원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전문기자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She is the BBC's political correspondent 하면 그 여자는 BBC 방송의 정치 특파원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같은 나라인데 특파원이라고 하니까 이때는 전문기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aiwan's President Tsai Ing-won has pledged. 대만 총통 Tsai Ing-won은 약속을 했습니다. To defend sovereignty and democracy. 주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In the face of threats from China.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Her comments at the annual national day celebrations came. 국가 연례 국경절에서 그녀의 언급은 나왔습니다. 그녀가 언급을 했습니다. After a speech by the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 Xi Jinping의 연설 이후에. In which he said. 그 연설에서 Xi Jinping 주석은 말을 했습니다. Unification of the two sides must and will be achieved. 두 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되어줘야 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가운데. From Taipei, 대만, Taipei에서 Here is our correspondent John Soudworth. 우리 BBC John Soudworth 특파원이 전합니다. Tsai Ing-won, Xi Jinping. 두 국가 지도자의 이름이 나왔는데요. 우리의 이름을 표기하는 두 가지 방식을 볼 수 있는데요. 성을 먼저 써주고요. 뒤에 이름을 처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음절을 나눠가지고 음절 사이에 하이픈을 넣어서 구별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성과 이름을 쓰는데 이름 자체의 하이픈 없이 그냥 하나로 연결하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발언은 아는데 언급은 모른다고요? Comment란 단어는 발언도 되고 언급도 되고 또한 댓글도 comment란 말이 되겠습니다. 방어하다는 알겠는데 수호하다는 모르겠다. Defend란 단어는 말이죠. 방어하다라는 의미. 수호하다, 수비하다, 변호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를 외울 때 그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그것에 해당되는 우리말로 이렇게 많은 대응을 해서 기억해 두시면 거꾸로 우리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 좀 수월하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장은 상당히 기다란 문장이 되겠는데요.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단문의 조합이 되겠고요. 그 형식조차도 상당히 간단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Her comments came 그래서 그녀의 언급은 나왔습니다. 이런 곳에서 했는데 그것을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주호동사로 된 이형식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지금 시진핑 주석이 한 어떤 연설 이후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연설을 했다. 그래서 삼형식의 문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그가 그 시진핑 주석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도 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형식, 삼형식, 삼형식의 문장이 연결이 되는데 중간에 접속사라든지 지금 관계대무사를 이용해서 서로 연결을 잘 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장문을 위해서는 단문의 구성이 가능해야 되겠고요. 그 단문의 구성을 논리적인 연결을 잘 찾아가지고 접속사나 관계대무사 이런 것으로 연결을 해 주시게 되면 장문이 쉽게 구사가 되겠습니다. 크고 강하고 정확하게 발음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문장 단위로 끊어 세 번씩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Taiwan's president, 사이 인원, has pledged to defend sovereignty and democracy. Taiwan's president Tsai Ing-wen has pledged to defend sovereignty and democracy in the face of threats from China Taiwan's president Tsai Ing-wen has pledged to defend sovereignty and democracy Taiwan's president Tsai Ing-wen has pledged to defend sovereignty and democracy Taiwan's president Tsai Ing-wen has pledged to defend sovereignty and democracy in the face of threats from China her comments at the annual National Day celebrations her comments at the annual National Day celebrations her comments at the annual National Day celebrations after a speech by the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whose speech by the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in which he said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중국의 위협에 대해 주권과 민주주의를 소화하겠다고 밝힌 대만 총통 차이 잉원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오늘의 공부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타이완의 president Tsai Ing-wen has pledged to defend sovereignty and democracy in the face of threats from China. her comments at the annual national day celebrations came after a speech by the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in which he said unification of the two sides must and would be achieved. From Taipei, here's our correspondent John Sudworth.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